얘기해 봤어? 아주버님이 당신 부도 막아주겠대? 그냥 다 접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래. 빚은 갚아주겠다고. 형님 밑으로? 그럼 뭐 전물자리 하나 주는 거야? 아니면 부대표? 여우 같은 형이 퍽이나 자리 하나 떼주겠다. 몰라. 와서 일 배우면 내 목 챙겨주겠다는데. 믿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이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우리 다 밖에 나은 게 생겼잖아.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형님 비위 잘 맞춰서 부도 해결해. 빚쟁이질 쳐들어올까 봐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 에이, 진짜 형한텐 손 벌리기 싫었는데. 잘하면서 받아온 무시와 멸시 다 갚아주고 싶었는데. 복수는커녕 굽신거리고 앉았으니. 나도 참 한심하다.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나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 벌레 보듯 하는 거 알아. 마주치기 죽기보다 싫지만.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알겠어. 다시 잘 얘기해 볼게. 일주일 뒤. 아주버님 시점. 오늘부터 영석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거야. 서방님이? 왜? 그 회사 어렵다더니 기어이 망은 거야? 어디에 앉히게? 앉히긴 뭘 앉혀. 내 운전기사나 시키고 심부름이나 시키는 거지. 애가 멍청해서 사업도 잘 못해. 사례도 안 밟고. 난 뭐 손해볼 거 없지. 빚 갚아주고 걔 운영하던 스튜디오는 건졌거든. 걔는 그것도 몰라. 어쩌나. 사랑에 맞이 않던 애첩 자식이 당신 운전기사나 하고 있다고 하면 아버님 땅 속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네. 그러게. 우리 엄마가 끝까지 유혼 안 해준 게 신의 한수지. 안 그랬으면 나 지금 아는 기획사도 아마 그 녀석 명의로 돼 있을걸? 남의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첩이랑 그 자식이 잘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서 죄값을 받는 거야. 오늘은 뭐해? 이따가 밖에서 저녁이나 먹을까? 나 오늘 동창 모임 있어. 가서 또 당신의 재력과 당신의 다정함을 한껏 자랑하고 와야지. 왜? 내가 당신 동창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는 존재야? 나이 열다섯 살 많다고 늑달이라고 놀리지는 않고? 무슨 소리. 당신 어디 나가면 나보다 연아인 줄 알아? 뭐? 비약이 너무 심한데. 정말이야. 외모 출중하지. 아이돌 키워 돈 잘 벌지. 아버님은 비록 바람둥이 배우였지만 당신은 바람끼 1도 없지.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지. 뭐 이 정도면 완벽한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 당신은 나한테 언제나 최고야. 카드 줄게. 근사한 데서 당신이 싸. 오늘 완전 기분 좋은데? 1년 뒤. 시아주머니 시점. 그래서 그 새끼가 기자회견한다고 했다고? 네. 자기는 10년간 노예 계약으로 일만 하고 돈은 대표님이 다 가지고 갔다면서 또 대표님 횡령 사실도 까발리겠다고. 미친놈. 아무것도 없는 새끼 거둬줘서 스타만 들어줬더니 배음망덕하게. 아니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노예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수익금을 회사와 가수가 7대 3으로 나누고 비용 처리는 5대 5로 하고 전속 계약 탈퇴 시 연간 수입의 3배 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좀 심하긴 한데. 에휴 그래도 그땐 다 그렇게 했어. 지들이 스타만 되게 해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뜨니까 지랄들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못 받은 돈은 바로 정산해 준다고 그래. 그럼 된 거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선 여론이 안 좋아요. 노예 계약도 그렇지만 애들이 대표님 횡령까지 까발리겠다고 해서 그거 드러나면 회사 휘청할 수도 있어요. 사내 변호사들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나 정리 못하고. 방법 없는 거야? 대표님 말대로 정산은 바로 해주면 되고 횡령권은 바지 사장을 하나 안 쳐서 대신 죄를 씌우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은 몰랐던 일이다 이러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 회사가 아버님 때부터 대표님에 이르기까지 이미지가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횡령이 문제가 되면 그 이미지 타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바지 사장이라... 할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누구? 내 동생. 지금 내 운전기사 하는 배달은 내 동생. 왼팔도 쓸 데가 있다더니... 딱이야. 다음날. 형 때려봐야 1년? 기라야 2년이야. 눈 딱 감고 형 살고 오면 바로 부사장 자리 줄게. 약속해. 여기서 바로 공증할 수도 있어. 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요. 제수 씨, 지금 영석이 월급으로 사라지세요? 작은 어머니 치매 증상 심해지셨다면서요. 작은 어머니 때문에 일도 못하신다면서요. 제가 작은 어머니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실게요. 그리고 제수 씨, 우리 집 일 조금씩 도와주면 꼬박꼬박 월급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렇게 딱 2년만 고생하면 제수 씨는 그냥 부대표 사모님 되는 거예요. 어때, 영석아? 가장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진짜 부대표 자리 앉혀주는 거지? 그렇다니까.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버리면 이 회사 이거 난리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분실해서 본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 이거 없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너도 그건 싫잖아. 알겠어. 좋은 변호사 써줘 그럼. 당연하지. 내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최고 변호사 써서 너 형 조금이라도 줄여볼게. 잘 생각했어. 석 달 뒤 음, 맛있는 냄새. 동서가 우리 집 일 도와주니까 너무 좋다. 매일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고. 지난번 이모님 음식 솜씨 완전 쇠셨거든요. 당신은 말이 왜 그래? 반말도 아니고 존대말도 아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랫동생인데 말 놔야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제수 씨? 네, 저보다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니까요. 형님,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게 잘 안 돼요. 차차 할게요. 영석이는 잘 있죠? 네, 어제 면회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요. 작은 어머님이 왜요? 그 요양원이 잘 안 맞는지 좀 힘들어하셔서요. 그래요? 내가 좋은 대로 알아봐 드린 건데. 치, 치, 벌을 개 못 준다고. 그 나이에 치매까지 걸려서 호텔식 서비스라도 받길 바라는 건가? 네? 그렇잖아요. 평생 우리 아버지 옆에서 공주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됐지. 치매까지 걸려서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대충 지내라고 하세요. 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던데. 아, 여보. 당신한테는 죽일 아버지 세컨드여도 동서한테는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가? 내가 너무 심했나? 아, 역시 우리 와이프는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고와. 석 달 뒤 제수 씨, 이 시계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아주버님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이 브랜드 시계가 있긴 한데. 내 건 다른 색깔인데. 아, 그래요? 청소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데. 침대 밑에요? 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여기 집안일 도와주고 있지만 남자 팬티까지 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주버님. 네? 제 속옷은 집사람이 챙기는데. 이거 아주버님 거 아니에요? 취향이 참 용하세요. 야광 팬티를 입으시고. 이거 제 거 아닌데. 어디서 보셨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엊그제 대청소하면서 침대 밑에도 청소했는데 그 안에 뭐가 많더라고요. 거사를 치렀으면 정리를 좀 깨끗이 하시지. 이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유펜트가 우리 집 침대 밑에 있었다 이거죠? 네. 알겠으니까 그건 버리시고요. 집사람 어디 있어요? 큰동서요? 아까 곱게 차려입고 나가시던데요. 향수 쫙쫙 뿌리시고. 다음날. 집사람 들어왔어요? 네, 방금. 방에 계세요. 야, 이세미. 너 남자 있니? 이제 뻔뻔하게 외박도 하는 거야? 그래, 나 애인 있어. 다 알고 있잖아. 얼마 전부터 사람 붙인 거 모를 줄 알아? 이게 진짜 뭘 잘했다고. 당장 정리해. 싫어. 뭐? 아, 늙은 남편이랑 사는 거 지겨워서 젊은 애랑 좀 즐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뭐? 당신이랑 사는 거 재미없다고. 밖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나를. 네가 억지로 집에 들어앉혔잖아. 네가 나 안 건드렸으면 나 지금쯤 잘나가는 가수 돼서 TV에 나오고 있었을 거야. 그 실력으로 무슨... 야, 내가 너 싹수 보고 들어앉힌 거야. 우리 회사 연습생 중에서 네가 제일 실력이 후졌어. 그리고 바람 피우는 핑계도 참 궁색맞다. 그래서 그 한풀이 하려고 남자랑 놀아나냐? 이혼해. 뭐? 이혼? 당신 아내로 말고 인간 이세미로 살고 싶어. 위자료 많이 안 바랄게. 놔줘. 미치 철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바람 때문에 그 바람에 학을 뗀 놈이야. 그런데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순순히 널 놔줄 것 같아? 뭐? 내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데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그럼 내가 첩과 첩의 자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네가 봐서 잘 알잖아. 지금 내 동생이랑 작은 어머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쁜 새끼. 씨발, 욕은 누가 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우리 아버지랑 내 이미지가 반이야. 내가 이혼하면 주가 내려가고 이미지 타격 받는 거 어쩔 건데?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양아치 새끼, 이렇게 된 이상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내가 나갈게.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보자. 그래, 나가 봐, 어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아주버님. 아이, 깜짝이야. 이 시추에이션은 뭐예요? 형님 바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광 팬티 주인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이거죠? 뭐, 어머머머.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요? 제수 씨, 밖에 입 잘못 놀리면 알죠? 못 본 거로 해주세요. 1년 뒤 당신 고생 많았어. 이거 도브, 얼른 먹어. 다 먹어. 어머님이랑 소준이는? 다 잘 지내고 있지? 응, 다 잘 지내. 당신 건강은 괜찮은 거지? 그럼, 형은? 형도 잘 지내지? 아휴, 거기 난리도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큰 동서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얘기했지? 응, 별거 중이라고. 근데 얼마 전에 큰 동서가 애를 낳았잖아. 뭐? 누구 애를? 그 남자 애를 낳았다고? 그래. 그런데 그 애 낳다가 그만 쇼크가 와서 저 세상 갔어. 뭐? 형수님이 죽었다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애를 아주버님이 맡아야 한다는 거야. 뭐? 아니, 애 아빠는 따로 있는데 우리 형이 왜? 애 아빠 도망갔대. 형님 사망 소식 듣고 바로 내뺐대. 그럼 그 아이가 법적으로는 형님 아이란 말이야? 그래. 큰 동서 욕 좀 보라고. 아주버님이 이혼 안 해줬잖아. 그것 때문에 그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아주버님이 된 거야. 뭐? 아니,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애 안 찾아가면 유아 유기죄? 뭐 그런 게 성립된다는데? 뭐? 기가 막히네. 노루피아니 호랑이 온다더니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싫어서 나한테 죄 다 뒤집어 씌우더니 형님 엉뚱한 거로 벌받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큰 동서 이혼해달라고 할 때 해주지. 뭔 미련이 남아서. 집 나간 와이프 죽었다는 소식도 기가 막히는데 거기에 남의 자식까지 맡으라니. 아주버님 지금 완전 넋이 나가 있어. 야. 그런데 왠지 짠어면서 통쾌하다. 벌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돌아 돌아 죄값 받나 봐. 그러게 말이야. 나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니까. 당신.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야. 부대표 자리에 앉으면 일 잘해. 혹시 알아? 아주버님이 그 충력으로 일산에서 물러날지. 알았어. 내가 감빵에서 아주 심기일전했어. 매일 사업 구상하면서 책 읽고 공부했다고. 잘할 자신 있어. 일주일 뒤. 형 출근 안 할 거야? 아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며칠째 집에만 있으면 어쩌다는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일어나서 뭐 좀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회사 일은 당분간 너한테 이리 말게. 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안 좋은데 내가 회사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흘렸는지 기사 대문짝만 하게 나서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괴롭다. 인터넷 보지 마세요 아주버님. 괜히 마음만 다쳐요. 유아 유기책 그거 소송하신다면서요? 네. 무슨 법이 그 따위인지 친자 확인해서 친자 아닌 거로 판명 났고 별거 중이었던 증거 제출했고 내가 그 아이 키워야 할 이유 그 어디에도 없으니 잘 해결될 거라네요. 다행이네. 그럼 뭐가 문제야. 사람들 수근거리는 거 그거 한 달이면 끝나.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 그 새끼 찾고 있어. 그 새끼? 누구? 애 진짜 아빠. 불륜 알았을 때 그 새끼 아작을 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싶다. 아니 작정하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찾아? 그리고 찾아서 뭘 어쩌려고? 죽여놓으려고. 내 마누라 꾸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애 나 다 죽으니까 애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쳐? 걔 버러지 같은 놈. 버러지 같은 놈을 뭐하러 상대해. 그냥 잊어. 아니,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조져놓을 거야. 태어나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야. 절대 가만 안 둬. 여보세요? 찾았어? 알겠어. 주소 보낼. 아니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 새끼 찾았대. 뭐? 어쩌려고? 죽여놔야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회사랑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한다. 형! 형! 아니 뭐하려고! 형! 그날 밤 여보세요? 아, 네. 저희 형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갈게요. 무슨 일이야? 형이 지금 경찰서에 있대. 왜? 그 새끼 잡아서 반쯤 패놓고 옥상에서 밀었나 봐. 그 새끼는 지금 혼수 상태라. 뭐? 우선 다녀올게. 다음 날. 어떻게 됐어? 아주버님? 살인미수로 수감됐어. 정상참작 된다고 해도 형 낮춰받기 힘들 거래. 작정하고 덤빈 거라. 그 내연남은 여전히 혼수 상태고. 아니 아주버님은 다 끝난 마당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대? 알잖아. 우리 형이 아버지 바람기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낸 거. 그래서 바람 피우는 놈들을 극도로 혐오해.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그랬으니 그것도 애까지 낳고. 그러니 눈 안 돌겠어? 그래도 자기 인생 망쳐가면서 그럴 일이야? 그래서 잘 부탁한다네. 그래? 그럼 자기가 대표짜리 오르는 거야?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좋아? 그럼 당신도 첩의 자식이라고 형님한테 서름 많이 받았잖아. 그 서름이 눈녹듯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 뭐 이런 날이 오네. 파이팅입니다 대표님. 네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후 누군가의 불륜이 작은 불씨가 돼 결국 이런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네요. 아주버님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고용해 재판에 들어갔고 그 사이 불륜 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버님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를 적용받게 됐고 형량은 더 무거워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엾은 그 아이는 근처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남편은 대표자리에 앉자마자 회사에 온갖 비리를 다 몰아내고 제대로 된 기획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차게 일에 매진하고 있답니다.